안녕하세요. 하볼리입니다. 닥터 라프린 뉴트리얼 수딩 앰플을 발라보았는데요. 이렇게 보면 광이 나면서 촉촉해요. 이렇게 얹으면 탄력도 있고요. 수딩 앰플이 5개인데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이렇게 총 여기 4개, 여기 5개죠? 바르면 특히 건조한 부분에 많이 착 바르시면 부들부들하고 흡수도 빠르고 향은 없어요. 수딩이라서 매끈매끈거리고 요새 피곤한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촉촉해서 너무 좋아요. 건조하신 분한테는 진짜 딱 맞는 앰플인 것 같아요. 되게 촉촉해 보이죠? 사용하기도 되게 편하고요. 톡톡톡톡. 눈 밑에도 건조하니까 발라주고 여기 콧등 있죠? 콧등도 발라주고 콧등도 저는 되게 건조하더라고 화장하면 여기가 여기가 뜨거든요. 입 아래도 발라주고요.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업 업 다운 발라주세요. 닥터 라푸린의 수딩 앰플이었습니다.